먹어 이거 아 입 퍼부터빠 하잖아 그래도 열심히 노력했다 먹어 얘들아 꼭 들어간거 어딨어? 난 배 불러서 먹겠다 뱉었어? 어? 뱉었어? 잘했어 응? 너 먹을 수 있어? 아니 못먹겠어 그치 아 이거는 진짜 근데 이거 진짜 인정해줘야되는거 아니야? 이런거 시도하는것도 아 이거 시도하기도 하고 입에 담으기도 힘들어 맞아요 이걸 누가 시도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이거 근데 입에 담으고 생각을 했어 어떻게 하면 웃길까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여기 뱉는거 밖에 생각이 안나더라구요 웃기려면 근데 나도 그치? 어? 뱉으면 뱉으면 웃길거 같아 근데 뱉으면 더럽고 민심을 끝날수 있기 때문에 안 뱉었어 어 일단 노잼으로 살짝 끝나갔지만 깨끗하게 해야되니까 응 드시는 분도 있겠죠 아 무슨 맛이야? 맛없어 아 맛있다고? 맛없어 맛없어? 네 아 그래? 응 무슨 맛인데? 튀김맛 튀김맛? 응 튀김맛이란다고? 음 맛없어 이거 물려 넣은거 아니지? 그냥 물려 안넣고 한거지 응 물려지도 안넣고 근데 그래도 이쁘게 하나는 만들어보자 이쁘게 하나 이거 빼고 물려 넣고 제대로 하나 이게 또 보여야하는 것도 있으니까 노란에 누구냐면 우리 시골벤져스 멤버 헤루찡입니다 헤루찡 간장을 했어야지 이걸 했어야 저걸 했어야지 라고 하는데 간장은 안돼 꽃전인데 간장 안돼 어 이쁘게 하나만 만들어보고 라면 먹방 가겠습니다 노란한테 이쁘네 감사합니다 우리 헤루에요 헤루 어 동그래 여기 잘 됐어 이거 잘 됐다 이거 이쁘다 꽃 이따 올리자 꽃 이따 올리고 근데 화전인데 꽃맛이 아예 안나요 꽃맛? 왜그래요? 그냥 데코 데코 아니야 데코 네? 데코 꽃은 데코에만 사용하는거에요 여러분 내가 많이 먹어보진 않았는데 이런 센스는 빨라 꽃 어딨냐 꽃 어딨냐 여기 여기 꽃 어딨어? 응 나의 또 꽃을 울리고 어 뭐야 뭐야 물 물 물 떨었다 조심해 진짜 찔찔 맞다 오빠 싫어 어디서 명령질이야 한입 죽어가? 걱정한건데 아 그래? 아 미안 미안합니다 오빠 다칠까봐 걱정한건데 앤 미안 야 이거 이렇게 꿀 발랐어? 응 맛있어? 맛있는데 맛있어? 맛있는데요 어 어 발라붙었다 물엿 발라서 맛있나봐요 물엿 어 안돼 이쁘게 해야해 응 마지막 이쁘게 이쁘게 물엿을 발라서 물엿이 떨어지면 진짜 솔직하게 조금 그런데 그냥 먹으면 무슨 맛이냐면 그냥 먹으면 진짜 이거다 무슨 맛이냐면은 아 여러분 밥 해보셨죠? 밥 밥 밥 했을 때 밥 으깨진거 있죠? 야 야 그 맛 너희 그거 먹어봤어? 뭐? 아 밥 먹을 때 밥이 으깨졌어 밥이 으깨진 맛 누룽지 탄거? 그래 그런 맛 그냥 그거 아냐? 삐습비슷하면 그 맛나요 안 바라며 삐습비슷합니다 근데 물려서 넣으면 맛있습니다 오빠 꽃 올려 줘 꽃 여기에 오케이 음 그거랑 똑같아요 진짜 이러면 안올라가지고 이쁘게 딱 두개? 이거 만들고 이거는 우리가 오늘 방송을 해서 이쁘게 만들었다 딱 이거 배고파? 이거 한번 라면 먹자 그러면 조금 더 작게 해서 먹이니? 손이 큰데 저 손이 아 저 두상 이쁘다고요? 근데 제가 이 머리를 하고 수만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제 용기는 인정하시죠 형님들 솔직히 인형 아니냐 내 머리? 근데 그러고 모자 벗고 나갈 수 있어? 오늘 그러고 다녔는데 만약 너 남자친구 있는데 이 머리 하면 어떨 것 같아? 난 솔직히 말하면 같이 안다니 근데 그 남자친구가 아니 그래도 난 다닐 수 있어 이렇게 나간다 5년 되나요? 솔직히 못다니 그거 나 좋아하지? 아니 오빠는 아닌데 다닐 수 있을 것 같긴 다닐 수 있어? 좋아하면? 좋아하면 아 좋아하면? 근데 그게 만약에 오빠라면 같이 못다니지만 아 나라면은 남자친구라면? 나라면은 못다니는데 남자친구가 잘생겼으면 다닌다 아니 잘생겼으면 이라고 안했는데 뭐 정치지라니까 아니 아니 그런거 아니야 이거 한번 뒤집어야되나? 한번 뒤집어 괜찮아 가자 배고파 나 라면 먹자 맛없지? 응 응 말없는데 배고파하고 깨우고 먹고 있어 라면 갖고 오자 그러면 배고파 먹어? 어 여기 갖고 올게 갖고 그래 오빠 어디신지 알아? 여기 있나? 냄비랑 뭐 갖고 와야 되지? 부식이는 옆에서 계속 하나하나 주워먹고 있고 동생은 옆에서 잘 굽고 있고 해로는 또 준비를 하고 냄비랑 물? 어 냄비랑 물 냄비랑 물이랑 젓가락 젓가락 이거 보여줘 어 젓가락 이거 어 우리 동생이 만든 바로 나름 제일 예뻐요 어 나름 가장 아름다운 화전 맞지? 화전 어 우리 동생이 만든 화전입니다 화전 어 뭐야 저게 치워 으악 토구간 으악 부식이 책은 풀어라 부식아 야야 너 솔직히 말해 왜왜 너 설레지 지금 너 지금 설레지? 너 지금 설레지? 아니야 아니 누구 좋아하는 거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너 지금 둘 중에 한 명 설레지? 애가 말을 안해 그쵸 맞죠? 어 설레가지고 말을 안해 설레가지고 어 있네 어 누가 누구야? 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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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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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말해 해로? 있어? 말이 없어가지고 어 해로다 그냥 놔 해 해로 너 근데 흐를 기대했지 뭐? 얘한테 해로? 이러면서 막 하하하하 여러분 정치질해 아니 아니 미안해 아니 기대 안했어 나는 어느 남자 남자분이랑 방송을 해도 어 그런게 딱 두 번인가 있었어 딱 그런거? 어 그런 근데 이렇게 발언을 하는게 상대방한테 상대방을 망치는 건가? 오빠가 나한테 한거지 어 어 방금 말한거지 그건 아니지 응 합방을 잘 안해봐서 혹시 실례가 될수도 있어가지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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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오는거에요 잘하고 오는거에요 그래서지 그러니까 닥치라고 배고프다고 찡찡거리고 있어 지지배가 나 찡찡거리고 있어 나 찡찡거리고 있어? 아 울지 말아요 내가 냄비 물을 잘 못맞춰 냄비? 왜? 라면 잘 안 끓여봤거든 라면은 이 오빠 지금 동생이 잘한대요 동생이 응 이 정도 몇개요? 이 정도? 이 정도? 라면 네? 몇개에요 이거? 난 잘 몰라요 다섯개 다섯개? 응 다섯개 양이야? 네개야 라면 몇개 있는데? 다섯개 다섯개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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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개 다섯개? 불라차게 먹는거 불라차게 먹는거잖아 어 세개 반 네개라고 오케이 그러면 네개 넣어보자 어 네개가 가장 많았으니까 네개 넣어볼게 네개 야 계란 계란 넣어보고? 오우 당연하지 네개 넣겠습니다 나 안 넣어먹는데 아 지금 안 넣었구나 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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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신라면 어 무슨 라면 제일 많이 먹고 갔어 잘해 잘해 오빠는 그 뭐냐 그 집에 여자친구를 드리면 라면을 먹여? 아니 난 치킨 먹이야 뭐해서? 거기 치킨 배달패? 아 아 안되잖아 어 다른데 갔네 어 어 다른데 갔네 어 제가 서울로 다녀고요 서울로 다른데 갔네 아 집같은데 갔네 집같은데 갔네 어 집같은데 지붕아래 어 지붕아래 다닌거같이 오케이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저게?, 야 너 왜 오빠가 보고 쪼갔냐? 응? 웃겨서 왜? 아 내가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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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firmware 박수빈 콜 примерно 이걸 HTTP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tering 아버지 불리 artık 내가 한국의 제 drauf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소개지마라 아니다 얘는 지금 내 시험을 보고있어가지고 광대 어떻게 부르지? 광대 어떻게 부르지? 몇개야 이거? 5개야? 4개 4개 끓이자 그랬잖아 근데 이거 스프부터 먼저 넣어요? 라면 끓일 때 스프부터 넣는거 맞죠? 너 어떻게 그러냐? 나 맨날 스프만 넣어 항상 이렇게 나는 스프만 넣었는데? 인정이죠? 나 면 나는 이거 넣는 다음에 그 다음에 면 넣어 이거? 제가 게노 좀 해볼게 야 이뻐 아무데나 물 먼저 넣는거다 담비 먹을게 재밌네 진짜 재밌다 너 어때 지금? 응 대단다 말을 아껴 안했어 나는 근데 반대로 못돼 미리 한번 했죠? 오빠 오빠 이거 이거 씻어봐 오빠 오빠 네 이거 한번만 씻어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젓가락 젓가락 두개 장난신거 아니었는데 미리 말하고 사랑해요 응 어 진짜 철부지 같아 철부지 니들 여동생님이요 근데 궁금한거 있는데 둘이 아 이게 셋이 어떻게 알았어요? 저희는 우리는 그거야 우리는 초대를 받았어 뭐고? 운영자님들한테 아 그래서 이걸 하자고 한거야? 그래서 결성이 된거야? 맞지? 그치? 맞나? 몰라 사실 잘 안 어 왔어 꽃 넣지마 너 좋아? 꽃을 왜 넣어 라면에? 너는 아니야 하나만 넣자 마지막에 대표로 하자 운영자님 왔어 집으로 집으로? 응 그러면 살짝으로 만나? 누구야? 우리? 만나 적 있어 우리 만나서 클럽도 가고 술도 먹고 그러지 진짜? 막내면 내? 막내면 내? 우리 저번주도 갔어? 케란 온잖아 응 어디로 갔어? 우리? 청담동 좋은데 간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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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 다니는데 너 어디 다니는데? 나 인천 다녀 아? 진짜? 인천 어디? 인천 어디였지? 메이드 메이드 갔었어? 내가 오빠 얼굴이 빨개졌어? 뭐 걸렸어 지금 안 걸렸어 저 클럽 같은데 무서워서 안 갑니다 여러분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 여자 공포증 있어요 제가 왜 합방할 때 말이 온지 아세요? 공포증 있어 공포증 아 맞아 근데 진짜 방송 안 켜고 저기 방에 들어갔을 때는 개 속 말하는데 지금은 아무 말도 안 해 지금은 아무 말도 안 해 지금은 아무 말도 안 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괜히 막 이상한 거 하고 있어 오랜만에 여자 나와서 그래 안 끊냐 물이 아 진짜 내 숨 안 끌린다 진짜 진짜 오랜만에 여자 나왔어 딸려? 날 여자로 보지도 않는데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진짜 여자 취급 당하니까 기분 좋네 진짜 좋아한다 하하하하하하 우리 사겨라 뭔 소리야 하하하하하하 어때 오빠 뭐가 어떠냐고 니들 여동생님 그치 좋아? 야 개인 소리 하지마 오빠 하루 관리 해봤다 잘했어 응 니들이 조그만 짓가락 와 싫어? 와 싫어? 와 싫어? 이걸 어떻게 먹어 라면을 괜찮다고 아니 젓가락이 없는 거 어떡해 나 이걸로 먹을 수 있어 나 포크로는 어떻게 먹습니까? 젓가락 몇 개 있는데 젓가락 많아 뭐가 없잖아 그럴 줄 알았어 아니야 이거 하고 내가 포크로 먹을게 나 포크로 먹는다니까 너 진짜 어떡해 그래 젓가락질 잘 못해 너 진짜 먹어? 아니 젓가락질 잘 못한다고 젓가락질 못해? 저거 있네 뭐 그래 나 줘 이거 줘 아니야 왜 나 이걸로 먹어 나 원래 오버한단 말이야 방송할 때 이걸로 오버할게 그래 응 응 내 친척분생 같아 나? 나 키우고 싶냐? 나 키우고 싶지 너 친척분생 왜 키우니? 키우고 싶진 않은데 그냥 그냥 사화해 하네 귀여워? 그런 귀여움이 아니야 너 나 좋아하지 진짜 진짜 기준다 아 진짜 초면만 아니었으면 죽었는데 진짜 한 번 더 만나면 페네? 여러분들 문제가 있습니다 물이 안 끕니다 그치 난 그래서 어머나? 나 물 안 끓어? 네 물 안 끓이면 어떡합니까 오빠랑 좀 붙여서 앉을래? 왜? Sofia айн 쟁반에다가 똑똑해 여기가 자리가 좀 더럽거든요 똑똑해 똑똑해 나 들고 가야되나? 나 안될거 같은데? 쟁반으로 가르쳐봐 쟁반 쟁반에다가 뚜껑을 맞아 뚜껑을 닫아야지 아니 불이 안 끈다고 봐봐 이거 이거 터지는거 아니야? 어 아 쓰레기 비... 아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너무 장난쳐서 사면 안될거 같아 이렇게 이렇게 라면은 잘 먹거든요 윽박이가 입 털어서 부식이 조용히 그런거 아니에요 부식이가 지금 컨셉 아 부식아 너 책임 프로래 시청자분들이 아 저 책임 아닙니다 여러분 책임 아니에요 네 원래 조용해요 굉장히 지금 착한 노제 컨셉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맞지? 젠틀하지 부식이 큰 그림 그리기 오늘 오빠 컨셉이라 오빠 컨셉? 원래 오빠들은 옆에서 막 다정하게 챙겨주고 연주야 한 번 먹었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연주야 절대 없어 그런거 뭐 배는 안 아프고 막 이래야되는데 착한 오빠는 그런거 아닌가? 절대 없습니다 연주야 배 안 아파? 무릎 아프다며 왜 아프대 책임이었잖아 이름 오빠 아니야? 어 오빠 노릇 할게 오빠 오빠 노릇을 바라는거 같은데 오빠 해줄게 해줘 오빠 밥은 먹었고? 응 밥 아니 안먹었어 안먹었어? 라면 먹을거야? 알았어 오빠 노릇하는걸 좋아하네 큰 그림 그려야되나? 큰 그림 그릴게 큰 그림 오케이 나도 맨 처음 말할 때는 여자 취급해줬는데 오빠가 내가? 처음에? 응 해로가 이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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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일만 했는데 이제는 해로 개모생각이래 굿나잇 나 뭐 코봉이라고 어 지금은 완전 불이 그냥 그 같은데 코봉이 맞잖아 뭐라고? 코봉이잖아 아 잠깐만 코봉이라 하지마 아 여자들이 진짜 나한테 진심하지마 아 코봉이? 어 알았어 회사에 가만히 있질 못하네 야 너 가만히 있어 처먹지마 말고 물려서 처먹고 있어 진짜 맛있어 먹어봐 맛있어? 응 입 안됐지? 입 안됐어 먹어봐 먹어 난 싫어 챙겨줄게 나 라면 먹고 싶어 나도 챙겨줄게 어 나 궁금한 거 있습니다 뭐? 라면을 딱딱하게 끓여요? 아니면 포기가 끓여요? 나는 꼬들꼬들하게 해요 바보야 나도 꼬들 넌 꼬들꼬려 너는 설마 그럼 왜 물어본거야 말랑말랑 왜 물어본거야 난 꼬들꼬들한 건 싫어서 그래 내가 오늘은 꼬들꼬들하게 먹어줄게 그래 그래 싫어 나는 어떻게 먹냐면 라면 먹을 때 나는 국물 없이 먹어 어? 국물을 안먹고? 안걸려 아 진짜야 저는 라면 먹을 때 어떻게 먹냐면요 라면 다 끓이고 쟁반에 넣어서 라면 면만 먹어요 왜요? 저처럼 드시는 분 있나요? 이름 맛있어 저처럼 드시는 분 있나요? 비빔면처럼? 어 그렇게 먹어 맛있어 그러면 노란색디는 헤로증이라고 시골벤져스 멤버구요 오늘 게스트로 니들노동생 왔습니다 오빠 보러왔지? 하이파이브 아니 운영자님이 불러주셔서 왔어 오바하지 난 안 불렀으면 안왔어? 아 진짜 아니 오빠가 만약에 불러줬으면 나한테 왔겠지 그래 고마워 오빠가 직접 와가지고 이렇게 아 그래? 게스트로 초대하고 싶다 하면 내가 모시러 가면은? 그럼 내가 어 나 그 하고 쓴다 이렇게 화면 다 써줄까? 무슨 물엿을 한 프로 그리스마 맛있어 뜯다 미지근하네 지금 살짝 삐질뻔했네 왜왜 오빠가 관종이어서 사랑받는 거 좋아하거든 어구어구 어구어구리 빠니 우리 누나 야 근데 아 머리야 진짜 어떡하지 근데 두상이 진짜 너무 이쁘다 얼굴은? 맞아 두상 칭찬 계속하네 두상은 진짜 이뻐 얼굴은 안 이쁘냐 근데? 솔직히 친구로서 나 자랑스럽지 않냐 부시가? 어? 장스럽지 그렇지 이러고 다니는데 자랑스럽지 않냐 부시지? 맞아 이러고 말도 잘 걸어? 그 여자들한테 진짜? 어제도 계속 말 걸더라고 선성 BJ네 이거한테? 그냥 지나가다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뭐라고? 선글라스 잘 어울리냐고 아 맞다 제가 선글라스를 샀어요 선글라스 얼마에? 4만 9천원에 선글라스 하나 사왔는데 저 BJ 이게 4만 9천원이라고? 어 BJ분들 체육대회가 선글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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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쓰고 4만 9천원 같다 우와 달리기 할겁니다 이건 솔직히 잘 어울리지 않냐 이거 어 4만 9천원? 어 4만 9천원짜리 4만 9천원짜리 같지 않았는데 한 거의 마이클 났다 마이클 아니야 4만 9천원이야 이거 어제 4만 9천원에 사와가지고 체육대회 때 제가 노린게 뭐 여름엔 덥잖아 운동회 그래서 여기 파란색 파란색깔 이거 쓰고 갈거야? 이거 쓰고 갈거야? 응 아 운동회 때 선글라스 필수 아닙니까? 딱 그래서 이거 이렇게 쓰고 있어 보이냐? 아니 하하하하 왜 왜 왜 왜 다행하냐? 여러분들 왜 물이 안 끓니까? 이거 여기서 뭐 제대로 해놓고 여기도 안 뜨거 여기도 안 뜨거 여기도 안 뜨거 아니야 잘되고 있어 지금 잘되고 있어 중국인 같다고 중국인 아닙니다 상했어 상했어 제발 상했어 아 그거 왜 처먹냐고 진짜 진짜 어 야 혜루야 네가 가져온거 중에 삶은 계란 있지? 아니? 없어? 아 있어 있어 하나하네 둘 중에 하나지 가위바위보 해서 진사람 계란 맛빵에 까게 하자 어? 콜 어 둘 중에 하나 계란을 삶아왔다고 하는데 가위바위보 진사람 맛빵에 한번 깨보자 진사람이 선택을 해서 진사람이 선택해서 뭐가 이 오빠 걸릴거 같아 야 부시가 너 그만 먹으라고 하시잖아 지금 어 괜찮죠 둘 중에 하나 해로가 삶아왔는데 가위바위보 해서 진사람 부시가 괜찮으시고 여자 여자 물어보시는데 우리 니들 여동생 그다음에 바로 해로증입니다 마이티 야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다같이 알겠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어 나이 난 아니야 진짜 나 인천에서 여기까지 왔잖아 나 4시간 걸렸어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나 4시간 걸렸어 일단 일단 그러면 어 잠깐만 좀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둘 중에 하나 골라봐 하나 골라봐 이거 니가 봤을때 삶은거 같아 안 삶은거 같아 이거 안 삶은거 같아 안 삶은거 같아 오빠가 흑기사 해줄게 소원 하나 나중에 들어줄래 때려도 돼 맞박이야 전통으로 해야돼 맞박이야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진짜 익었어요 근데 들어보면 잘 몰라 제대로 아니 내가 진짜 야 근데 약속 지키는거야 소원 한번 들어줘야돼 아 너 불안해 지금 2044분이 지금 보고 계신데 증인입니다 별 안에 부셔줘 아니야 그냥 내가 할게 별 안에 부셔줘 아니 그냥 내가 할게 니가 한다고? 어 내가 할게 그냥 이거 알아둬야돼 나는 지금 어 이거 도와주려고 4시간에 걸려서 왔다 알겠지? 이거 할게 알겠지? 그래서 니가 저 진짜 페이 하나도 안 받고 왔거든요 저 이거 할게요 우리도 안받아 우리도 안받아 나 내 컨텐츠 안해 알겠다 제가 할게요 그러면 본인 컨텐츠 아니어서 응 더 열심히 더 열심히 하니까 제가 할게요 그러면 한다고? 한다고 그거 내가 한번 들어볼게 한번 했는데 어 할 수 있겠어? 자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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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해 잠깐만 잠깐만 오빠가 할게 오빠가 했다 쉬부래요 아니 나 진짜 해주려고 그랬어 오빠가 했습니다 쉬부래 신발 신발 진짜 프로브제이다 오빠 진짜 프로브제이다 오빠 응 얘 어떻게 시키냐 아니 내가 내가 될지 몰랐다 너무 재미네 너 나중에 소원 들어줘야돼 오빠가 장난아니야 면넙시다 여러분들 안 뜨거 안 뜨거 뜨겁지 않아 여기도 안 뜨거 여기도 안 뜨거 여기도 안 뜨거 뭐가 문제에요 여러분 왜 포기야 안됐다 너도 머리에 박아야겠다 아이 근데 게스트인데 어떻게 그래 게스트인데 여캠인데 여캠 있지 여캠인데 그래 여캠인데 응 이것이 클라스님 열여덟개 선물 감사합니다 하쭈요 감사합니다 여캠 아이 폭동 그만해 구시가 노래 한번 해줘 봐 왜 왜 왜 폭동인데 왜 뭐 때문에 노잼이다 아 나 노잼이라서 응 내가 박아서 노잼이래 내가 박아서 노잼이라고 폭동 진압해 주십시오 뭐 어쩌라구요 내 여자 내가 지키겠다는데 잘못됐습니까 예 내가 내 여자 지키겠다는데 예 잘못됐습니까 잘못됐어요 아 우리 면 그냥 넣자 한번 싸우실래요 근데 죄송합니다 아 근데 어떻게 시켜 어떻게 시켜 내 여자 내가 지키겠다는데 예 폭동 멈춰주세요 응 오빠 그만 좀 먹어 제발 아깝다 어 내 여자 내가 지키겠다는데 근데 이거 안 익는데 이거 아니고 하나만 더 쟁반으로 아예 안되는데 기다리면 되겠지 어 기다리면 되겠지 어 따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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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다 넣어버리자 넣으면 언젠가 있겠지 그래 아니면 부시급밥 노래해줘 응 응 노래해줘 뭐 듣고싶어 어 고백을 고백을 고백으로? 응 니들님한테 고백하는거 듣고싶어 응 응 방송 존나 잘되고 있는데 방송 개 처 망했다 라고 하네 야 우리 잘되니까 부럽지 하나 둘 셋 하면 아니야 이거 하지마 왜 뭔데 할래 메롱 할라그러면 메롱 할래 아니 근데 시청자분중에 다 좋은 분이면 좋겠는데 이천분이 좋으면 이천분이 좋으면 이천번째 한명이 조금 뭐라해 좀 봐줘야 되는데 어떻게 시킵니까 응 와 이거 진짜 근데 안 끓고 내가 끓여올까 이거? 어 그래도 좋을 것 같구나 그치? 내가 끓여올게 차라리 이걸 여기도 절대 안 끓고 계좌가 주기로 하고 아래만 아 뜨거 뜨거 방송 개 잘되고 있구만 아 그만 먹으라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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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클라스님 열여덟개의 선물 감사합니다 하트요 부시가 노래 좀 불러보라고 안 뜨거? 아따 가스렌지 키는 거 밑에 있어 밑에? 주방 밑에? 같이 가자 어 둘이 갔다 와 어 이거 내 핸드폰 엉덩이에 껴줄래? 핸드폰? 오 자세 좋은데 핸드폰 핸드폰은 이렇게 끼는 겁니다 고마워 땅스 야 아 뭔데 오빠 맛있냐? 신발 내놔 아 신발 어 미안 아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야 너 와서 먹기만 하고 있어 그게 제일 좋은 건데 지금 계속 부시가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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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시기 컨셉 잘못 잡은 거 같아 어 시청자분들 부시기가 지금 컨셉을 밀고 가고 있어요 이게 욕바지 컨셉 그 다음에 착한 노쟁 컨셉을 가려고 하는데 부시기한테 어울리는 컨셉 추천해 주시면은 그렇게 한번은 어 방송을 이끌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부시기한테 어울리는 캐릭터가 있네요 여러분들 네 부시기 성맘 바보 컨셉 어 욕바지네 윽박이지 어 제가 좀 사서 욕을 처먹고 하긴 하는데 음 미친놈 컨셉이요 요 컨셉 진상 노래나 불러라 북한 진상 컨셉 말줄거리 햄버 존나 참을게요 야 근데 이거 베레나르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아 그 불러 야 너 여협 있냐 없지? 어 그런건 없어요 여성 공포증 있어요 어 그냥 여성분 있으면은 이새끼가 말해먹거라 응 근데 너 이쁜여자라서 말을 못 번거야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말해먹거는거냐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여자있어 아무것도 웃겨 난 다 잘거는데 네 여자들이 나한테 말 걸기도 하잖아 맨날 너한테? 어 지나다니기만 하면 나는 여자가 사서와 사서 여자한테 말 건다고? 어 언제? 어제 임마 야 어 이빨 좀 까줘 엄마 저는 항상 여자들이 먼저 말을 걸어 어 신고하려고 거는거 아닙니다 신고하려고 거는거 아닙니다 어 신고하는게 아니야 야 니들아 빨리와 오빠 저기서 먹자 저기서? 어 저 안방 거실에서 어 다 세팅하고 어 이거 다 치운 다음에 그게 나한테 그것도 좋긴 한데 오빠가 방송 오래 해봤는데 응 어 오빠가 왜 맨날 방구석에서 안하고 밖에서 하는지 알아? 응 시청률 때문이야 왜? 어 어 어 자연 풍경 좋아하시는 분 많으셔 자연이 다 맞아? 어 대충 이런거 좋아하셔가지고 시청자분들이 어 여기 시골 시골 분위기가 너무 이쁘어가지고 어 야방을 좋아하셔서 오신거지 어 어 방구석에 들어가면 싫어하시거든 어 야방 인정이죠? 그래 알겠어 어 감사드립니다 어 막걸리 한잔 하라고요? 어 어 어 시청률 감사합니다 응 상 갖고 와? 상? 어 라면은 이렇게 먹을 수는 없잖아 어 오빠는 길바닥에 누워서도 먹어 어 필요하면 가져오는게 좋겠지 아마 아니다 그냥 그래 자염차 먹자 자염차 먹자 어 야야야야야 삐진거 아니야? 아니? 어 삐진거 아니야? 지금 야 너한테 바지에 뭐 묻었다는데 응 뭔가 어 어 너 바지에 뭐 묻었대 어디? 너 어디? 어디? 어 잠깐만 야 너 바지에 뭐 묻었다 천국가능 11개움이 감사합니다 너 바지에 뭐 묻었다 어디? 어 안 묻었네 어디 볼라고? 너 빵땡 이쁘네 어 빵 이쁘네 아 막걸리는 못 먹습니다 여러분들 어 막걸리는 못 먹습니다 자 어디? 어 니들이가 애교가 많은 친구네 애교가 그치? 애교 많지 응 왜 인기가 많은지 알겠네 사랑받고 있는지 알겠네 왜 1200만원 버는지 알겠네 그치 왜 월철인지 알겠어 아 그치 알겠 나도 좀 애교 좀 해볼까 너? 한번 해봐 으응 죄송합니다 내가 한번 애교 해볼까? 형님들 다 당해요 우리도 월 1200 할 수 있다 근데 폭두고 났다 야 대가리 막자 대가리 막자 대가리 막자 죄송합니다 애교 부리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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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김치 오케이 어 죄송합니다 애교 안 부릴게요 봐주세요 아씨 우리가 애교 부리면 폭동나고 그러게 아 야 부식아 너 벨트가 살짝 좀 뭐지 이게? 어 야르스름하다 야르스름하다 빨리 앉아요 왜 여기서 먹어 어? 왜 여기서 먹어 여기서? 여기가 좋아 어 여기가 좋아 그래? 어 그릇 하나씩 받아 네 오케이 오빠 이 손가락 써 감사합니다 나이스 부식이 지금 또 라면 먹고 있죠 와 토할 것 같아 토할 것 같다고? 벌써요 지가 하는 지 혼자 천먹은 게 돼지가 아 돼지가 와 추천 한 번씩 즐겨서 할게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지금 2,000분에 5개 보고 계시는데 진짜요? 2,000분에 5개 있어요? 어 지금 추천이 791개 감사합니다 한 번씩만 더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빵댕이 야 혜연아 너 빵댕이 이쁘냐? 아니? 너 빵댕이 이쁘다고 하시는데 내 빵댕이? 응 부셨다던데 그래? 야 니들아 춤 한 번 출까 우리? 춤 한 번 출까? 니가 빵댕이 그렇게 실룩실룩 잘한다며 그래? 응 춤 한 번 추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자 가자 너 클럽노래 좋아해? 아니면 걸그룹 노래 좋아해? 난 노래 다 좋아해 아 다 좋아해? 나도 좋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 부식이 노래랑 이쁘다 감사드립니다 오 잘했네 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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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계란이 없다 근데 계란이 없다 없네 없네 오케이 윽박이는 기린치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야 먹읍시다 매력발산 한번 하고 먹으려고 그랬는데 먼저 왔네 금강산도 금강산도 시쿡양 이야 배운 여자야 다 알아 먹고 매력발산 갈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똑똑해 배운 여자야 같이 드셔야 되는데 어디 갔지?